그러니까 우연히 엄마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지. 오래전부터 운명처럼 정해진 필연이지.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결혼하셨어요? 했습니다, 저. 혼인신고는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같이 가나요? 아니면 보증이나 증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신정임 씨, 그쪽 어머니 맞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보란 듯이 명의를 변경하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아, 권한길이 오랜만이야. 뭐하러 떼거지로 몰려다니냐? 아이들이 전설의 권한길을 궁금해하잖아. 서로 믿자, 좀. 누구예요? 어? 친구들인데? 어, 권한길이 오랜만이다. 권한길 표정, 딱 사회꾼 표정이네. 곧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아니, 저래. 사기꾼의 맨 얼굴을 한번 딱 봐보자고요. 손님이 늦으시네요. 기다리시는 동안 음료 한 잔 하시겠습니까? 왜 저래요? 내가 못할 줄 알았냐?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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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